택밤 택밥은 물들이 없을 것 같은데 하... 너무 귀엽네 이제 나르타 익스프레소 타고 신축구로 갈 거예요 저번에 와서 한 번에 찾았습니다 신축구행 나르타 익스프레스 티켓 살 거예요 저는 지금 나르타 공항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나르타 익스프레스 트레이닝 탑대로란 지35분에 출발해서 3시 11분 정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좀 더 넘어가서 사전에 약간 속속이잖아요 시원하고 몸 좀 붙였다가 밤 10시에 아메코 지금 방문해 왔을 때 도착했습니다 네 토끼에 레시야 나르타 이 레시야는 나르타 익스프레스 신축구행 나르타 익스프레스 아까 사전에 사전에 시원하는 것에서 아참이 심리 신축구행 나르타 익스프레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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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nten가 다음에는 위에 나리가 닦은 산장과 가라사와의 눈이 많아서 걱정이에요 원숭이 2마리가 아즈카 광에서 물이 마시고 있어요 원숭이 2마리가 아즈카 광에서 물이 마시고 있어요 원숭이 2마리가 아즈카 광에서 물이 마시고 있어요 여기는 하동교라고 카타바칭을 찍는 거예요 여긴 하동교라고 카타바칭을 찍는 거예요 여긴 하동교라고 카타바칭을 찍는 거예요 헤헤헤헤헤 월 8일에 곰이 나타났네요 월요일은 곰이 나타나네 캠핑장에 사람이 꽤 있네요 저는 이제 코다니타이라 캠핑장을 지나서 묘진산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흐르긴 한데 좀 조용하고 사람이 없어서 한적하니 좋네요 활재해봅시다 저는 고나시타이라 캠핑장을 지나서 묘진산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흐르기 고구마시타이라 꼬리버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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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지금 뮤지니케에 와 있습니다. 여기 입장류가 있는 줄 몰랐는데 500엔이네요. 여기서 살짝 쉬다가 도쿠사와로 가려고 합니다. 되게 한적하니 좋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궁금해서 와봤는데 엄청 예쁘다거나 그렇진 않네요. 솔직히 5,000원 주고 500엔 주고 들어오기는. 그냥 한 번이면 좋겠다. 한 번쯤 와보고 싶었으니까 오늘 와본 걸로 만족. 올해 용해인데 무사히 안전하게 내려오게 해주세요. 저 우산 모자 갖고 싶다. 저 우산 모자 갖고 싶다. 여기 있는 여행 여러분이 너무 좋아서요. 여기에서 만나요. 여기에서 만나요. 여기에서 만나요. 여기에서 만나요. 나랑 같이 하세요. 사라진 컴퓨터 szellegelsk 사라진 철ov 어디서 10분간 아직 철수하지 않은 캠퍼들 10분간 아멘 아멘 오른쪽 똑같은 실수로 했어요 저번에도 커피랑 아이스크림 두고 시켰는데 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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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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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초가다케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28분이고 지금 8km 정도 걸어왔거든요. 독후사와까지 초가다케까지는 한 1000m 좀 올라가야 될 것 같고 3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3시까지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꽤 가팔라서 힘들 것 같네요. 지금 한 1700m 까지 독후사와에서 200m 올라왔는데 다행히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위쪽에 좀 괜찮지 않을까 조심스레 진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눈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한 2000m 올라가야지 그나마 눈 조금 밟을 수 있지 않을까? 독후사와에서 1km 정도 왔습니다. 지금은 1870m 열심히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간이 계단도 있습니다. 점점 pityments 만족스러움을 freedoms 초가닥에 4km가 남았습니다. 초가닥에 4km가 남았습니다. 지금은 2100m쯤 왔고요 아까 도쿠사하가 1600m이었으니까 한 500m 올라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16분이고요 가미코지에서 10.8km 정도 걸었습니다 한 6시간째 등산을 하고 있고요 아까 도쿠사하에서 2km 정도 왔다고 했으니까 남은 4km 중에서 1km 정도는 더 오지 않았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아마 옷만큼 더 올라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초가다케는 2667m 정도고요 예상 도착 시각은 3시 3시입니다 원래 친구가 저보다 이틀 먼저 와서 야리가다케를 올라갔다가 지금 야리사와 산장에 있는데 요코를 통해서 초보리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힘들어서 야리사와 산장에서 쉬겠다고 하네요 저도 초가다케까지 올라가서 거기 산장에서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흐리고 내일도 비 예보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날 좋을 때 많이 올라가고 싶은데 지금 발에서 조금 불이 나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묘진 이케를 안 가고 내려갈 때 가는 건데 2220m대에선 눈이 나왔습니다 눈이 있었는데 녹았었나 봐요 이제 절반쯤 왔습니다 초가다케 3km 비인지 모르겠는데 살짝 떨어지네요 물방울 같은 게 오후에 비 온다고 했는데 진짜 비 오는 건가? 흩날리는 건가? 제가 올라갈 때까지 제가 제발 비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흥미로운 것 같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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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mniej 아 아 지금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지금 2513미터이고 150미터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날이 맑은데 이게 눈이 바람에 날리는 것 같아요 나가 카베야마 까지 오늘 시기가 좀 잘못되서 7시간 40분 좀 걸렸고 지금 13키로 걸었습니다 고도가 1083미터 상승했네요 이제 초과답게 1시간만 더 가면 된다 그리고 상승고도는 한 100미터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저 앞에 보이는 산이 초과답힌 것 같은데 생각보다 머네요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네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네 내려오는 게 문제구나 이제 1킬로미터 남았습니다 올라왔는데 또 내려갔다가 올라가네요 드디어 능선이 하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능선이 하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만난 일본인 언니들 초과답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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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크게 먹었을 때 나이P 나이P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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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가 올라오자마자 구름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저 위에가 아주 초호가닷게 모았습니다 초호가닷게 도착 2677m 초호가닷게 도착 여러분 저 8시간만에 초호가닷게 도착했습니다 비가 오고 있는데 얼른 북쪽으로 가서 캠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고프고요 너무 잘했어 신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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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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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가메코지에서 요진, 루스니케, 가메두코사와에서 점심을 먹고 10시 10분쯤 조가다케로 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상승고도 1000m 정도를 올렸습니다. 2,667m 구요. 이곳에서 간단하게 컵롤만 하고 아사이 물줄 하나를 먹고 텐트를 치고 이제 좀 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시간 20분 정도 트레킹을 했고요. 거리는 15km를 걸었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있어서 텐트가 방수가 잘 될지 오랜만에 텐트를 했더니 안에 곰팡이도 쓸어있고 바닥도 들떠서 제발 비가 멈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같이 걸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탄탄은 해치리,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